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13일 내 기간 중 이동 3사의 신규 및 기기 변경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. 조사 결과 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.8%, LG유플러스 58.7%, KT 51.5%로 나타났으며 위반율과 위반 평균 보조금 등으로 벌점을 부과한 결과 LG유플러스는 93점, SK텔레콤은 90점, KT는 44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